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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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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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에 얼굴이 몽빙이고 얼굴이 딱 닮아지고 우리 아시아 지우는 동참아 슈퍼대기 오늘 김인영 따른 방문하니 그 마감이 이 시기 이사연함대라 5만여 시기님 닮은 바지이고 아이고 집안에 좀 뺏기나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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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영이가 이 이사원사람이 오늘 크다 김영사람이 아마도 아이고 김영사한대라도 이 학사다니믄 육지로만 백지로만 놀아다니믄 아침이 출근해요 나도 한 육지사년나랑 살고 백지로만 육 년 동안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 주거기는 안 돌아야하는 사람만 막 둘이만 숨어보는 개국인이나 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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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럼 1 2 4 4 4 어떻게 오, 고마워. 네, 안녕히 가세요. 오, 고마워. 간절히. 아, 간절히. 나는 백던장 먹는 것이, 그지 아까 파도 넣을 거 같은데, 백던장 먹는 것 같은데. 아, 갓도라, 갓도라, 갓도라. 아, 갓도라. 아, 갓도라. 아, 갓도라. 아, 갓도라. 아, 갓도라. 어, 갓도라. 아, 갓도라. 제탈끼라도. 아, 갓도라. 아, 갓도라. 아레, 갓도라. 아, 갓도라. 어색, 왓도라. 아, 갓도라, 갓도라. 오, 고가. 골고루. 고춧가루. 오, 고소. 아, 갓. 아, 갓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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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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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소스를 multipli 고맙습니다. 야, 앞에 밥 먹는 게 얼마나 지뻘지 않을까? 내가 밥 먹는 게 얼마나 지뻘지 않을까? 사람아 여러 명 만들어라 찌꺼풍아 살 살을 배설 부정 어 어이 뭐지 여는 뭐 객된 제도가 이렇게 여사 가진 게 여사 야 그거니 고치 사과도 한 1, 2년만 살았면 이거 배설해 다 간다 소리 소리 쭉쭉 빠진데요 쭉쭉 빠진데요 지금 하려면 행동법은 뭔 아이가 약을 약을 내놓으라 약을 내놓으라 한국에다가 자기말만 못하니 자기 말 주로 교육시키려면 하니 자기말만 한다면 이거 또이 나무로 갔어 나 먼저 가겠소 이 쪽에 보면 아이가 피곤해요 자 고치 숯먹다 이네 하구나 나 먼저 가겠소 나 안가겠소 이렇게 하면 어떱니까 처음엔 좋을지 1년 딱 살아보니 그 다음에 질려 1년 전하구니깐 사람 성격으로 가 나는 질병으로 데워라는 게 그 다음에 내가 말 안되네 너 길상에 형님이 안가겄나 상에 저 뭐냐 중국강에 나 먼저 가겠소 형변자 나 안가겠소 형변자 나 안가겠소 형변자 암마이 갔는디 소중이니 담아놓았네 여행 가르치놔 그거 야 그거 우리가 몰라 우리가 이거 핸드폰 진짜 약올리는걸 아위 와 에이 당장 집안에서 여행 우리가 한국 와야될 거 아냐 아 야 필리핀 형은 어떤게? 울멍불멍 난리가 아니네 나 이 여사 형이 다 사주고 다 사주고 형네 아 이거 돈 있는 거 자기 돈 있는 거 다 주워놓고 길쌍이 형한테 돈 빌리는데 또 여자 주지 못해 허당이네 야 비축해 난 다음에 울멍불멍 나 못가겠어 날 없잖아 여덟아 거기서 필리핀 형한테 한 번 오박치 한 번 사면 돼 아이 아니 많이 형 다 이것저것 좀 형님 못 사준다는 거 같아 아이 입에 좀 치고 형 제가 가지고 500달러 700달러 200달러 500달러는 얼마 아냐 50 아 구급하면 50 그래 이거 더 줬어 이 색깔 다 없다고 해 지금은 각도 펜서 안 했지 내가 또 안 하네 내가 얘기 안 하더라고 개인 피망만 두고 다니고 나 완전 웃겼네 이 아이가 그쵸 성질 안 좋아 마지막에 야 이 아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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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스 다 사줬네 옷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옷도 다 사주고 화이 날이 이렇게 알록 너는 다녀고 나 공황해져 비싸게 뭐시는데 뭐해 미친놈 어차아 큰일날 너 골라오면 나는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은 다른 방에서 붙여놨어 여러 사람 친구를 얘기해 그 여러사람 방문이 있어 봐봐 나 먼저 가겠어 이러면 쩌던던던면 밖에 다 나와도 질상에 나한테 이 등장에 내고 싶어 아 나 뭐 어떻게 걘 배고 있었어 내 몸이 쫓아오게 돼있어 이러면 어흐 개점이 완전입니다 야 만찬이 너가 대면 가라 온거 재면 알거야 intuitive 하이 국내 오 인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거기에 손님이 한 테이블을 써야는데 근데 지금 나가셔가지고 이제 말할 수 있어. 막걸리 너무 좋은데, 맛있는데 배불러. 안주가 많이 안 들어가. 바다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. 어제도 고등어회 너무 많이 먹어서. 어제 새벽 먹었나? 막걸리 해장. 자고. 저게 잘 먹어야만 해볼까? 고구마. 도시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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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도 낙원의 밤 촬영지야 물회 맛집 요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홍수라도 안 빠져가지고 김치만두 김치만두 김치 김치 김치만두 김치 아침에 해산물 라면 먹었어. 맛있었어. 근데 배불러. 막걸리가 너무 배불러 온 것 같아. 술을 많이 먹어서 일어나서 물도 엄청 많이 먹었거든. 그래가지고 또 이거 먹으려니까 근데 너무 맛있어서 계속 들어가네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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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. 땅콩 막걸리. 근데 또 먹을 생각은 없어. 너무 배불러가지고. 어제 고등어회 먹는 것도 찍을까 했는데 혼자 핸드폰 하면서 먹고 싶어가지고 많이 찍었어. 그래서 이렇게 찍었다. 안녕. 안녕.